오늘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을 학대하거나 맹견 관리에 소홀하면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됩니다.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,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.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,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감사합니다.